1위는 어떤 점이 1위를 차지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9위 친하지 않은 사람의 은근한 친구 맺기 강요 1.5% 8위 공개 저격, 댓글 테러 등 사이버 불링의 위험 3.5% 7위 현실이 암울할수록 SNS에는 화려함만 보여주려는 속빈 강정 같은 상 6.2% 6위 자극적인 소재로 좋아요를 얻으려는 가짜 정보 계정 6.4% 5위 의도치 않게 내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남의 정보도 받게 되는 친구 추천 6.4% 4위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위험 10.7% 3위 모르는 사람의 계정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과도한 개방성 15.3% 2위 볼 필요한 정보까지 뜨는 알람 18.5% 1위 온라인상에 평생 남게 될 과거 기록 29.1% 3위 공감되는 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친구 신청이 오면 이 신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게 진짜 맞아 힘들더라고요 단점들만 이렇게 나왔는데 장점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 시대에서 보면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네요 오늘은 SNS의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.